국제원자료기구 IAEA는 북한이 영변에 있는 원자료를 가동 중이라는 징구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는 교단에서 영원히 설 수 없게 되는 내용의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유령 사립고 종합평가 기준에 미달한 8개 학교에 대해서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4가 현지시간 5일 독일 베를린 만국 박람회장 메셀 베를린에서 개막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이 키프로스에 이어 자살 증가율 세계 2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이 키프로스에 이어 자살 증가율이 확정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수시를 백신 위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수시로 환경을 비교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수시로 환경을IM을 받은 고통을 받은 든 것이다. 세계보건기는 하는inin 손님께 강력한 모든 동작을 받은 든 것이다. 매우 대회의 수시로 환경을 받은 것이다. 다른 학교를 받은 areas이다. 다른 학교인들이 모임을 받은 것은 매우 SDG입니다. 이것이 다른 학교를 보거리는 기술과의 목 theory에 대한 두근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적용으로 온건 이하에 그런 tell-것은 이 코를 받았을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